안녕하세요. 4월 5일 화요일, 어제부터 지금 이 시각까지 여러분이 지연이에게 부탁한 검색어 브리핑 시작합니다. 조세 회피 자료 폭로 전현직 정상 수십 명과 세계적인 유명 인사들이 대거 포함된 자상 최대 규모의 조세 회피처 자료가 폭로됐습니다. 국제 탐사보도 언론인연합회 ICIJ가 파나마의 최대 법무법인이자 역외 비밀 도매상으로 악명높은 모색 폰세카의 내부자료를 입수해 분석 결과를 공개한 건데요. 이 자료에는 푸틴 러시아 대통령의 측근, 시진핑 국가주석의 매형, 데이비드 캐머런 영국 총리의 아버지를 비롯해 아르헨티나 대통령과 아이슬란드 총리, 우크라이나 대통령 등의 전현직 세계 지도자들의 이름도 포함됐습니다. 또 유명 스타 가운데에는 아르헨티나 출신의 세계적인 축구선수 리오넬 메시, 홍콩 출신 영화 배우 성령도 있었다네요. 특히 이번 자료 가운데에 코리아로 검색된 파일은 모두 1만 5천여 건이었고, 이 중 한국 주소를 기재한 한국 이름 195명이 확인되는데요. 한국 주소지를 기재하지는 않았지만, 노태우 전 대통령의 장남 노재현 씨도 폭로된 자료 안에 있었던 것으로 밝혀져 국내 파장도 꽤 클 것으로 보이네요. 2016 타이어뱅크 프로야구가 지난 4월 1일 개막했습니다. 프로야구 10개 구단은 시즌 144경기를 치려는 대장정에 돌입했는데요. 한국야구위원회 KBO는 지난해 역대 최다 관중인 736만 명을 뛰어넘는 860만 관중을 이번 시즌의 목표치로 잡았습니다. 특히 올해는 국내 첫 동구장인 고척 스카이돔과 해각형 모양의 대구 라이온즈파크가 선을 보이면서 목표 달성의 기대를 한껏 고조시키고 있습니다. 지난주 금요일에 시작된 프로야구는 월요일이었던 어제 잠시 휴식시간을 갖고 오늘 다시 시작되는데요. 오늘은 LG대 기아, NC대 두산, SK대 롯데, 삼성대 KT, 넥센 대 한화 이 5경기가 오후 6시만 각 고장에서 펼쳐질 거라고 하네요. 봄맞이 대청소 야간 교통통제 친목일 한식 4월 어식백세 수산물 해양수산부가 대표 민물고기인 붕어와 봄철 입맛을 살려주는 제첩을 4월에 어식백세 수산물로 선정해 발표했습니다. 어식백세는 국민건강을 증진하고 수산물 소비 활성화를 목적으로 2014년부터 해양수산부가 전개하는 국민건강 캠페인인데요. 이번 4월에 선정된 수산물 붕어는 강과 저수지 뿐 아니라 물풀이 많은 작은 물웅덩이 등 어디서나 잘 자라고 중국, 일본, 러시아, 유럽 등 세계 곳곳에 널리 서식하고 있는데요. 이 붕어는 단백질의 양이 많고 무기질 중 칼슘과 철의 함량이 일반 생산에 비해 높아 어린이의 뼈 발육에 좋고 골달공증을 예방하며 빈혈이 있는 사람에게 좋다고 하네요. 또 제첩은 바닷물과 민물이 합쳐지는 모래가 많은 곳에 서식하고 오염된 물에서는 살지 못할 만큼 깨끗한 조개인데요. 이 제첩에 포함된 글리코게는 담즙의 배설 촉진과 더불어 해독작용을 활발하게 도와주어 간장 보호나 숙취 해소에 좋은 식품이라네요. 한편 이달의 수산물로 선정된 붕어와 제첩은 4월 한 달 동안 수산물 전문 쇼핑몰인 인터넷 수산시장에서 시중가격보다 10% 할인된 가격으로 판매한다고 하네요. 유익한 정보가 되셨나요? 저는 내일 다시 여러분이 놓친 검색어들을 모아 모아 찾아올게요. 지금까지 정재현이었습니다.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